산에서 야생살캉이로 추정되는 동물을 찾았습니다. 지금 무덤 옆에 망부석인데 망부석 앞에 있습니다. 그로즙 해보겠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찍기가 조금 힘드네요. 저도 가만히 앉았습니다.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예, 꼼짝도 안하고 가만히 있네요. 제가 가면 좀 가까이 가면은 달아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웅크리고 가만히 있죠. 예,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야생살캉이 일까요? 공양이 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죠. 예, 이제는 한 10m 정도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로즙 해보겠습니다. 예, 3배 정도 확대한 예, 동영상입니다. 예, 6배 정도 확대인데요. 8배 확대한 모습입니다. 예, 가만히 있죠. 예, 최대한 한 발자국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극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6m, 7m 정도 됩니다. 예, 한 6배 정도 확대한 모습이고요. 예, 가까이서 보니까 고양이 같기도 하고요. 살캉이 같기도 합니다. 예,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네요. 예, 제가 가까이 가니까 유유히 떠나고 있네요. 산고양인가요? 살캉인가요? 예, 이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예, 유유히 떠나고 있습니다. 어휘감을 노리는 걸까요? 예, 무덤 주변에 그물망을 쳐놨는데요. 예, 저 사이로 숨었습니다. 고양이인지 살캉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나 안녕